아 그럼 지금 이제 선치 생활 오늘 이렇게 할까요? 정혜 씨가 팬분들의 포토타임을 허락하셨다고 말했잖아요 네 여기 계신 팬분들이랑 한 분 한 분 다 찍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꼭 이 작에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팬분들과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꼭 꼭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띵하이도 저희는 각각의 곳으로 팬분들과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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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도 다放鬆 모든 분들도瘋狂的連拍 좌우 왼쪽에서 우리 손하트 부탁드릴까요? 자 여러분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찍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혜이 씨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빨리 포즈오 자 포즈 좀 바꿔볼까요? 오케이 Super cute 非常非常的可愛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혜이 씨 포즈 이런 모습도 좀 보세요 perfect 자 백분들에게 팬 서비스 네 방출 입니다 하고 마지막입니다 공연 오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즈 취해주십시오 이렇게 오케이 네 잘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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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의 흥미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미팅 지금까지 됐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 시간 진짜 보도好 커요 우리 팬분들께 이렇게 우리 혜인실을 지재주의 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다시 한 번 제가 데뷔 여기서 첫 팬미팅인데 사실 지금도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시간 제가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길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대만에서 팬미팅을 처음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팬미팅의 이름 스마일처럼 웃음 스마일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랑스친구의 첫 번째 대회가 eleж장에 지금 랑스친구의 지금 일상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시작 전까지 너무 많이 기다려 멈춰서 본사의 그 시간을 전하고 일단 랑스친구의 첫 번째 대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랑스친구의 첫 번째는 스마일 라이브 그래서 여러분이 랑스친구의 웃음으로 여러분의 웃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띵하인의 힘을 얻어가지고 2018년에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2018년이 3개월이 시작되면 띵하인의 힘을 얻어가지고 2018년에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정의희 씨, 2018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지요? 우선 지금도 촬영 중이에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촬영 중이고 촬영 중에 스케줄을 대만 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기 온 거고요. 촬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드나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찍을 봐서 저희의 편과 사랑스러운 라메덕 선생님이 Roubaix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의 시각을 마찬가지로 저희는 recapitulve을 한 번 수정으로 얼굴을 시집니다. 저는 굉장히 고향으로ению 을을 제공할 her 그리고 이걸 fais는 정말 미型한 매력이가 그런 영화에서 되게 잘 어울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해주는 영화에서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영화가 그리고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gesetzt私 갖추 Scrит cities. 나의 표현대집에서 촬영을 보면 이제는 방송을 욕장한 거여 을사로 어떤 곳이면 그래서 2018년 계속 날아서 날아서 계속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